네 오늘은 제가 이 코끼리 대 장수말보를 해봤거든요 장수말보는 춤 중에서 춤이 가장 강하기로 유명하고 코끼리는 동물들 중에서 풀로 줄어올리기나 뭐 갈리지기나 몸집이나 뭐 어쨌든 쎄라고 하는데 과연 이 둘의 대결은 어떻게 될지 진짜 곧좀 잘해서 준비하려는 이 무섭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코끼리가 좀 풀리게 됐나? 원래는 코끼리 좀 어디요? 위에 올라타서 밟는데 그걸 또 뒤집어서 독주말로 쏘려는데 그걸 또 피해버리고 코끼리가 지나가면서 그냥 깔고 가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불쌍하니까 다시 한 번 살려주세요 우와 나라 속 목표로는 도둑기 독주말로 맞으니까 엄청 괴로워하면서 구르는 코끼리 그런데 앞발로 밀어버렸습니다 사실 코끼리도 죽었어 확실히 최상락계의 배경에다가 둘 다 죽어서 무슨 말이야 재미 없었죠? 다음 분은 또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갈게요 그럼 안녕~~ 아! 구독과 좋아요 잊지 절대 마세요 안녕~~